이번 시간은 오른손 아르페지오 기초 연습을 같이 해볼텐데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기타의 6번줄, 5번줄, 4번줄을 내려서 연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1번, 2번, 3번줄은 손가락 3개로 3번줄은 1번손가락으로 6, 5, 4, 3번줄은 1번손가락으로 당겨줍니다 그다음 2번줄은 2번손가락으로 당겨주고요 1번줄은 3번손가락으로 당겨줍니다 그래서 6, 5, 4, 3, 2, 5, 엄지, 엄지, 엄지 1번, 2번, 3번손가락 순서대로 왼손의 코드는 아무것도 안 잡아도 되고요 오른손만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을 치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3, 2, 1을 올려주세요 6, 3, 2, 1 그럼 그게 끝냈다면 5, 3, 2, 1 끝났다면 4, 3, 2, 1 그럼 이 세 가지를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6, 3, 2, 1, 3, 2, 1, 4, 3, 2, 1 그렇다고 손목이 너무 들리고 올라가서는 안 되고 약간의 엄지와 평행을 조금 이루어주시고요 6, 3, 2, 1 5, 3, 2, 1 4, 3, 2 연습이 되신 다음에 반대로도 연습을 해볼게요 6, 1, 2, 3 6, 1, 2, 3 5, 1, 2, 3 4, 1, 2, 3 이렇게 반대로 6, 1, 2, 3 5, 1, 2, 3 4, 1, 2, 3 그래서 6, 3, 2, 1 5, 3, 2, 1 4, 3, 2, 1 3, 4 6, 1, 2, 3 5, 1, 2, 3 4, 1, 2, 3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것들을 이제 6, 3, 2, 1 5, 3, 2, 1 4, 3, 2, 1 한 번 내려갔으면 반대로 4, 3, 2, 1 5, 3, 2, 1 6, 3, 2, 1 올라와주시고 또 거꾸로 6, 1, 2, 3 5, 1, 2, 3 4, 1, 2, 3 쳤다면 다시 4, 1, 2, 3 5, 1, 2, 3 6, 1, 2, 3 오른손을 먼저 연습을 하고 얘네가 잘 되면 나중에 코드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6, 1, 2, 3은 E마이너 5, 1, 2, 3은 A마이너 4, 1, 2, 3은 T마이너로 해서 6, 1, 2, 3 5, 1, 2, 3 4, 1, 2, 3 E마이너 A마이너 D마이너 이렇게 오른손을 왼손의 코드와 함께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연습이 되셔야 되고요 반대로 거꾸로도 6, 1, 2, 3부터 이렇게 연주하는 것들을 반복훈련을 하시면 아르페지오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